이 장사를 위해 플러시 패턴이 연결장으로 나오는 계획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. 무술련 새해 첫 입영 행사입니다.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새해 건강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가업에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날씨도 제법 쌀쌀한데 아마 이 자리에 자녀분을 보내시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아마 이 자리에 대부분 참석하셨을 겁니다. 오늘은 여러 사랑스러운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지만 5주 후에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자녀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아들,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들로 만들어서 5주 후에 좀 더 능름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